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냥 혼미혼미 열매 한 200개 씹어먹은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분명 딸처럼 해준다고 했으면서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차별만 하고 공주대접을 안해줘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지, 딸로 생각해준다고 했으면서 시누이들하고 차별하는 시대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여의고 또 주변 친척도 없어가지고 결국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외롭게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 갈망하고 또 많이 고팠어요.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랬죠. 하여 결혼을 하면서 저희 시부모님을 저는 단순한 시부모님이 아니라 진짜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한 그런 친구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이 2남 1녀 중에 딱 중간에 있어서 위아래로 여자 형제들이 있는데 다들 나이가 많아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하는 바람에 형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제 나이 25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막내딸로 여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이구 너는 이제 막내딸이다 이렇게 해요. 당연히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이제는 이 집 딸이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시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고 시누이들은 내 친언니들이다. 이러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내 핏줄이자 내 가족처럼 또 친부모님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또 이런 저를 당연히 시누이들 그러니까 당신의 친딸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말뿐이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랑 시누이들 대하는 게 너무 다른 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고 있다가 결국 얼마 전에 저희 시아버지 생신때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딸이니까 남편이랑 예약해가지고 식당 예약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생신 당일날 시부모님을 모시러 갔거든요. 근데 시누이들이 어우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이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태클을 걸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상의도 없이 왜 멋대로 예약을 했냐면서 안 된대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거기에 동조를 하더라고. 아이고 다들 별로라는데 그냥 우리 딴 데서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하고 제가 아니라 당신의 친딸들 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된다. 이미 예약 다 했다.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더니 다들 그제서야 의견을 꺾고 아니 진짜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막 큰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사소한 사건이라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섭섭한 게 사실이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로 이 집 딸이 된 게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 수 없는 그런 회의감이 몰려온 거죠. 지금 안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랑 시누이들이랑 거리감 생기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도 분명 딸처럼 해준다고 했으면서 저랑 시누이들 대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고 있던 참에 이렇게 제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딱 벌어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뒤통수 세게 맞은 그런 더러운 기분이 들어요. 아니 결혼할 때는 이제 뭐 자기 집 딸이 생겼네 우리 집 막내딸이 생겼네 막내딸이 생겼네 어쩌고 저쩌고 막 좋아하라 했으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딱 선 그어버리고 이런 걸로 사람 상처 주고 혹시 제가 처음부터 원하면 안 되는 걸 원했던 걸까요? 시부모님은 시누이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친부모님 또 친언니들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은 다 뭐고 제가 받은 이 상처는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치료를 해주죠? 댓글 1번 이게 미친나 2번 보아하니 이 새댁이 딸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아닌 친딸이 예약해도 궁시렁궁시렁합니다 엄마나 자매들은 다 그래요 뭐 딸 대접해준 거 맞는데 이 정도면? 대접글 맞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럼 아이고 딴 데 좀 가자 아이고 아직 멀었냐? 이거 진짜 맞대가리 없다 비싸기만 하고 딱 이 세 마디가 하루에 약 5천 번 정도 튀어나오거든 뭐야 이런 걸 원했던 거야? 저도 보자마자 바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불편하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하는 것도 못하죠 그라마 편하니까 궁시렁하는 거지 친자매 간에도 그래요 3번 맞아요 딸 대접을 안 해준 거예요 만약 진짜 딸이면 예약 취소 때리고 딴 데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예약한 거니까 맞은 못해 따라가 준 거라고 스니가 스스로 진짜 막내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언니들 그리고 엄마랑 상의부터 하세요 지금 이건 스니가 며느리 지금 이건 스니가 먼저 며느리 노릇을 해버린 거라고요 시댁도 마찬가지지 며느리 대접을 해준 거라니까 4번 저기요 식당 예약하기 전에 다른 가족들이랑 먼저 상의를 하고 그런 뒤에 정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약했으니까 무조건 얼른 가 이런 통보 따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가족이냐 이게 5번 글 보니까 스니도 부모처럼 또 친언니처럼 생각 안 하고 나는 딸처럼 살겠다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작 그거 하나 서운하게 했다고 차별을 받네 어쩌네 저쩌네 이럴 거면 그 마음부터 접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가족이라도 또 친부모 자식이라도 친딸 친자매라 해도 싸우는 거고 지지고 먹고 욕하고 막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딴 서운한 소리 한 번 들었다가 보따리 싸겠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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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들으면 6번 친딸이 나는 식당 예약해도 엄마가 아이고 거기 맞대가리 없다 다른 데 예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궁시렁대면서 취소하고 또 다른 집 예약하고 그래요 두 번 반복하기 싫어서 여기 괜찮아 라고 미리 확인도 하고 일단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꿔달라 말한 거고 아니 못 바꾼다고 하는데 악다구니 쓰면서 강제로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오히려 예약을 해뒀다는 말에 큰 말 없이 수긍한 것부터 쓴 일을 나름 존중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가족이란 거에 어떤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명심하세요 친족이란 이름으로 상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발 아래 깔아 뭉개는 경우도 오지게 많으니까 알았냐? 7번 아니 어머니 생신인데 식당 예약을 어머니나 딸들하고는 어머니가 아니죠 아버님 생신이었죠 아니 어쨌든 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니 남편이랑만 정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냐고 8번 나는 지금 이 글이 너무나 기괴하거든 그런데 댓글들은 되게 평범하다 뭔가 알 수 없는 위화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 이거 나만 그런가? 쓴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내 핏줄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는 건데 남의 가족을 내 가족이니 뭐니 이런 소리 너 지금 제정신이세요? 무슨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9번 이건 그러니까 딸내접이 아니고 공주내접을 바랬던 거구만 10번 만약 니가 진짜 딸이고 동생이라면 겁나 큰사리 처먹었겠지 적당한 남이니까 아무 소리 안하고 따라간 거야 친자매와 모녀는 살아온 만큼 역사가 있는 거라고? 그냥 뭐 내 딸이다 내 엄마다 여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쌍욕하고 머리채를 잡아도 다음날 저절로 풀리는 게 친자매인데 지금 봐봐라 너는 조금만 서운해도 이 지랄이잖아 한 번 더 그랬다간 바로 이혼한다고 난리 칠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렸니? 얼씨구? 니가 진짜 친딸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욕 처먹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상황에서 너를 진짜 친딸처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12번 이거 그거 있잖아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온 집안이 막 우쭈쭈해주고 이쁨받는 그런 막내딸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 그런 딸은 현실에 없어 13번 이스니는 엄마와 딸 그리고 자매끼리 같이 있으면 얼마나 피터지게 싸우는지 모르는구나 그냥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이거사 14번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아 이게 뭔 지랄이야 이게 친자식이라도 부모한테는 그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부모가 더 이쁘하고 아파하는 손가락이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너는 남이에요 남 뭔 딸이야 결혼했다고 갑자기 막 딸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딸처럼 잘 해주겠다 이거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런 관계와 신뢰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훗날 가족같은 사이가 되는 거라고요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딸과 같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절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만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내용에 뭔가 많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해 그래 뭐 부모님 없이 컸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물론 세상 어딘가는 진짜 딸 부모처럼 사는 며느리 고부관계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봐봐 자기부터 봐봐 조금 서운하다고 막 저러는데 이게 어떻게 그거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